이데일리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주식학개론 시간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벌써 10번째 시간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 캔들이라든지 저항과 지지 그리고 패턴, 이동평균선,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 외에 전환사체라든지 다른 것들도 공부를 했지만 그동안 이 캔들, 저항, 지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했던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캔들이라든지 저항, 지지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이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매매법에서 적용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캔들,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했었죠. 단일봉의 형태라든지 그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석별형이라든지 샛별형과 같은 이런 형태에 응용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 이런 형태들이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고점이냐 아니면 저점이냐에 따라서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항과 지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차트 분석,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가가 현재 위치하고 있을 때 이 위쪽 구간에 저항이 어디 있는지 밑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지켜줄 수 있는 지지 구간이 어디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했고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는 우리가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결국 패턴 같은 경우도 W형 패턴이라든지 쌍바닥이라고도 불렀었죠. 그리고 삼중바닥형 또는 헤드 앤 숄더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패턴들도 결국 저항과 지지를 기본으로 우리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있지만 그중에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우리도 어떤 매매를 할 때 이동평균선, 여러 가지 보조지표 중에서도 이동평균선만큼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지 다양한 매매법에 활용시키고 접목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는 사실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어떠한 기술적 분석도 기본적인 분석,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차트여도 주가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분석이 바탕이 되고 난 다음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했던 부분들은 제가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자료집으로 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혼자서 복습하고 또 반복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이 자료들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그동안 제가 강의해드리면서 설명드렸던 이 자료들도 일괄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화면 하단 우측 하단에 나와있는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하기 누르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로 샵 3772번 누르신 다음에 제 이름 세 글자 이태우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이 내용들을 왜 배웠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한 가지 매매법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매법은 바로 가장 좋아하는 매매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당일 단타 매매법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당일 단타 매매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매매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기형인 매매법 아니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벤 매매법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밥그릇 기법,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확률 높은 것은 결국에 그 수급에 따라서 저항과 지지를 기반으로 한 매매법이 가장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단타 매매법은 바로 시가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가 돌파 매매법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최근에 직접 사용해본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참여 집중해서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좋은 매매법이라도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 종목이나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한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은 어떤 기준에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종목 선정이 잘 됐으면 결국에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는 그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가 돌파 매매법의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가 돌파 매매법이 뭔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주가가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에 매매를 하는 확률 높은 단타 매매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시가와 종가 그리고 우리가 캔들을 공부할 때 다들 배웠을 거예요. 몸통이라든지 꼬리 그리고 당일 고가와 저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을 텐데 이 시가와 종가는 말 그대로 주식 시장이 아침 9시에 땡했을 때 만들어지는 가격 종가는 3시 반에 마무리됐을 때 되는 가격 이게 시가와 종가라고 알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가와 종가를 관리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조금 더 돈이 많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관리받는 가격이 시가와 종가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인즉슨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많은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시가와 종가가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시가를 돌파한다고 하면 이 시가가 다른 말로 우리는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과 지지를 과거에 배웠던 것을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저항 때 의미 있는 가격대를 주가가 돌파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한 차례 강한 시세가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주가가 돌파를 한다라는 것은 한 차례 이탈을 했다 올라가야지만이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주가가 이탈했다라는 것은 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눌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눌렸던 것을 다시 한번 주가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도했던 움직임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지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주가가 이탈한 다음에 이탈한 만큼을 올려주기 위한 강한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와 주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두 번째로 이 구간을 돌파한다. 한 차례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두 번째 의미 있는 구간대를 돌파한다. 그래서 강한 힘과 의미 있는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차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강한 시세를 우리가 노리는 방법이 바로 시가 돌파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 돌파 매매법이 뭔지 알았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돌파 매매법을 하기 위한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목 선정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최소 26주 신고가인 종목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내가 투자할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차트 분석을 할 때는 항상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을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흐름이라고 하면 월봉 그리고 그 다음에 주봉 다음으로 일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제 분봉까지 이런 식으로 큰 흐름에서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작은 흐름에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주봉을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주봉에서는 26주 신고가 최소 26주 신고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52주 신고가다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52주 신고가가 뭘까요? 바로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1년이 52주가 되겠죠. 1년 동안 가장 높았던 주가를 넘어서서 주가가 상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52주 신고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응 이제 역사적 신고가는 뭘까요? 주식, 우리가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주식시장이 상장한 이후에 가장 높았던 최고 가격을 높아선 상태가 역사적 신고가 상태다.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26주 신고가는 뭘까요? 52주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26이 되겠죠. 즉 반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26주 신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현재처럼 지금의 시장처럼 1년 이상 하락세가 이어지는 이런 시장에서는 중기적인 추세만 돌파한다 하더라도 한 차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매매법의 기본은 26조 신고가 즉 중기적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보일 수 있는 종목에서 먼저 선정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 조건에 맞는 주봉상 최소 26조 신고가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았으면 다음으로는 그보다 좀 작은 흐름에서 분석을 들어가야겠죠. 바로 일봉상에서 체크를 하는 건데요. 일봉상 전고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거나 또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차트를 찾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항상 저항과 지지의 기본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이 의미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전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때 의미 있는 저항 때가 되겠죠. 이 고점이 의미 있는 저항 때가 된데 이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한다. 즉,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한다. 그 말인즉슨 단기적으로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동평균선은 각각 종목별로, 각각의 기업별로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20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은 중기 추세를 알려주는 그런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특정선을 기준으로 내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각 A라고 하는 종목이 어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등락을 반복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B라고 하는 종목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각각 종목별로 찾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종목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등락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20일 이동평균선이 A라는 종목의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B라고 하는 종목은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주가의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고 하게 되면 이 B라고 하는 종목의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은 6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찾는 기간은 통상 최소 1년 정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체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22년 11월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1년 11월 이상까지 차트를 넓히신 다음에 각각 그 종목의 주가가 어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단기적인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조건에 맞으면 우리가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으러 분봉으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당일날 내가 시가 돌파 매매를 하기 위해서 당일날 종목을 보고 있는데 시초가가 3% 이상 전일 종가보다 3% 이상 갭 상승한 종목은 애초에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이유는 사실 4%, 5% 이상 갭 상승한 종목이 주가가 10%, 20%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아무래도 4% 이상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갭 메우기 운동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갭 메우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벌어진 사이를 메꿔주는 운동이 어떤 주가의 속성,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혹시라도 투매성 물량이 같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잘 지켜주던 이 일봉상 전고점 구간을 하락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 즉 강한 투매성 물량들이 한 차례 더 쏟아지면서 하락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 이상 갭 상승한 종목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애초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주봉상 최소 26주 신고가 이상의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이다. 그러면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이동 평균선에서 좀 더 주가가 상승 추세 의미 있는 이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목 선정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러 가보아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봉을 가지고 매수를 할 때는 1분봉이라든지 2분봉, 3분봉, 10분봉 다양한 분봉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매법은 3분봉을 활용한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3분봉일까요? 1분봉이 조금 더 단기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왜 3분봉을 선택했느냐? 1분봉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가짜 상승에 속을 위험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잠시 후에 또 예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1분봉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한 차례 상승, 시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1분봉 상 잠깐 돌파가 나왔다가 하락, 이탈하는 이런 가짜 상승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3분봉을 활용한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3분봉 상 주가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240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어야 돼요. 240선이라고 하는 거는 3분봉이 240개 있는 것들에 있어서 종가상 평균치를 이은 선이 바로 3분봉의 240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일수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약 1.9일 정도가 돼요. 이틀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이 말인 즉슨 굉장히 이 한 이틀, 약 이틀 내에서의 주가의 추세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되어 있느냐 초단기적인 시세를 본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초단기적인 시세가 여전히 상승 추세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3분봉이 240선 위에 3분봉 상 240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체크가 다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매수 조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가 시가 돌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가가 당연히 주가가 시가를 한번 이탈을 해야겠죠. 근데 이 이탈도 과한 이탈이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약 3% 내외 수준의 하락 이탈하는 종목에서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3%일까요? 앞서 제가 3% 이상 갭 상승한 종목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 이상 크게 갭 상승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3% 내외로 하락한 종목 즉 일봉상 정보점을 잘 지켜주는 종목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최초에 접근하면 된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이탈, 약 3% 정도 이탈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1차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1차 매수 타이밍은 역시나 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최초 1차 매수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가를 돌파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수 관점에서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시가에 발생했던 거래량 대비 최소 1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된 경우에만 1차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초가에 시가에 거래량이 약 10이라고 하는 수준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이탈을 했다가 돌파할 때 거래량이 7 정도 수준으로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최소 동일하게 100% 이상 최소 10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1차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2차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차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시가를 지지 구간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구간을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눌림목 구간으로 주가가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잘 지켜주는 흐름에서 이 구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면 된다. 대신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거래량 주가가 한 차례 상승했다가 하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눌림목 구간이 나오는 것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2차 매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그대로 바로 차익실험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기본적인 구조였어요. 어렵지 않죠. 최초의 1분봉이 아니라 3분봉을 체크를 하고요. 3분봉상 주가가 240선 위에 있느냐. 이 말은 초단기 시세가 살아 있느냐. 이거를 체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3% 내외로 시가를 하락, 이탈한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다음으로 시가를 돌파할 때 특히 시가에 발생했던 거래량 대비 최소 1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된 경우에 1차 매수를 진행한다. 2차 매수는 언제 한다고 했죠? 한 차례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줄 때 눌림목은 시가를 기준으로 지지구간으로 설정하면서 눌림목 구간을 잡으면 되고요. 이때는 거래량 없이 눌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다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냥 글로만 표현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시가가 3분봉에서 3분봉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보통 3분봉에서 보면 240선을 설정해놓으면 보통 주가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조건은 240선 이 위에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시가를 이탈하는 경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가를 이탈할 때는 3% 수준 3% 내외에 하락한 종목만 선정을 한다. 만약에 5%, 6% 하락한 종목은 매수 관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어떤 투맥성 물량이라든지 지켜주는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3% 내외에 하락을 보인 종목 중에서 주가가 시가 부근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1차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차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시가에 발생했던 거래량이 거래량과 거의 비슷한 최소 1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된 경우에만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 시가에 발생했던 구간에서 시가를 하락 이탈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의 거래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매도 우위의 거래량의 최소 100% 이상 200%면 더더욱 좋고요. 300%면 더더더욱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매도의 거래량보다 당연히 매수의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종목에서 찾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매수 타이밍을 잡고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다시 한번 시가 구간에서 눌림목을 줄 때 이때를 우리는 2차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눌리지 않고 바로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2차 매수 없이 1차 매수한 비중만을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봤으면 다음으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굉장히 간단해요. 1차 매도와 2차 매도 마찬가지로 2분할 매도를 할 건데 우리가 매수는 3분 봉을 보았지만 매도는 1분 봉을 기준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도록 할 겁니다. 1분 봉상 1차 매수한 타이밍은 1분 봉상 전고점 구간을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고요.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반매도만 진행을 한 다음에 2차 매도는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그 해당 구간에서의 어떤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하락 시그널을 포착하기 전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락 시그널은 우리가 또 캔들을 공부할 때 배웠을 겁니다. 바로 석별형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락 장악형 캔들 같은 이런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이 하락을 나타내는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캔들의 형태가 나오는 것들이 보통 하락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하락 시그널의 캔들들이 포착이 될 때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된다. 뭐 이런 경우는 충분히 하락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과감 없이 2차 매도까지 해서 전량 완전한 수익을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고점 구간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26주 신고가 이상의 종목에서 매수할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라든지 52주 신고가처럼 이런 신고가, 강한 신고가의 구간에 종목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1분 봉상 전고점이 없는 종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3% 수준을 목표가로 최초의 설정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3%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차례 상승했다가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석별형 캔들과 같은 이런 하락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3%가 아니더라도 매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단타매매를 할 때 결국에 좀 빠른 손절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손절라인은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면은 손절라인은 시가를 이탈했을 때의 저점을 손절라인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통상 이제 애초에 우리가 매수 기준이 3% 이상 갭상승하지 않은 종목 그리고 시가를 이탈했을 때 3% 내외의 하락이 이탈한 종목이기 때문에 통상 이 손절 구간은 보통 2에서 약 한 4% 안쪽으로 손절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높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손절 타이밍 자체는 확실하게 잡고 가면서 조금 더 안전한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사실 이렇게 글로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또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매수는 3분봉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240선 위에 주가가 위치를 해 있었겠죠. 그리고 거래량 또한 시가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던 거래량이 100% 이상, 최소 1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요. 이제 매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1분봉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3분봉으로 잡았지만 매도 타이밍을 1분봉으로 잡는 이유는 좀 더 단기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 그 구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구간을 놓치지 않고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는 1분봉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 이탈했다가 돌파했던 구간에서 1차 매수도 진행을 했고요. 한 차례 올라갔다가 주가가 눌리는 이 구간에서 2차 매수도 진행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매도를 어느 구간에서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봉상 전고점 구간을 1차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면 된다.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이렇게 눌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상승, 돌파하는 구간 보통은 이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딱 상승하는 이 타이밍의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상승이 나와준 양봉이 이렇게 보통은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1% 정도 상승이라든지 2% 이상의 그런 상승도 나와줄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1차 매수는 딱 이 라인이 아니라 조금 돌파해 준, 뚫어준 이런 자리가 1차 매수 구간이 되겠고요. 2차 매수는 이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통상 이제 1차 매수와 2차 매수의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갔다. 가정을 하게 되면은 평균 매수장가는 이 중간, 1차 매수와 2차 매수의 중간값인 한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매수 평단에서 한 차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전고점 구간에서 1차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석별형 캔들이라든지 하락 시그널이 나와주는 강한 윗고리가 달리는 캔들이 발생한다. 이런 구간에서 2차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주식을 좀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시는 분들도 쉽게 손쉽게 따라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 제가 말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예시 차트를 가지고 실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매수를 했을 때 좀 성공적인 케이스 하이드로 리튬과 EN 플러스 금양 이 세 종목 금양이 아니죠. 미래 나노텍 이 세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매수 금지 예시로는 CS 윈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26주 신고가 종목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종목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가 키움증권 기준으로 0161번을 클릭하시면 신고가와 신저가 종목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26주 신고가를 우리가 1년의 반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단순 계산했을 때 365일을 반으로 나누면 182.5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180에서 185 정도를 기간 입력으로 해놓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신고가 종목들을 이렇게 쭉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종목 중에서 먼저 주봉상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 리튬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로 리튬의 차트를 보니까 이 구간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 보시게 되면 26주 기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10월 초였다. 이 구간도 충분히 26주 신고가 최소 26주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주봉상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봉에서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이 나왔으면 다음으로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해야 될 게 뭐였죠? 첫 번째 전고점 구간을 돌파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봉상 흐름을 보니까 주가가 9월부터 강하게 한 차례 상승했다가 늘렸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좀 상승했다가 이탈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보니까 전고점 구간이 바로 17,500원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주가가 한 차례 하락했다가 상승 흐름을 다시 보일 때 돌파하지 못했죠. 이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눌렸다가 주가가 한 차례 상승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이밍에 있는 종목을 먼저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전고점 구간을 돌파했다 하면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주가가 강하게 돌파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은 각각의 종목별로 우리가 좀 다르게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이드로 리튬의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찾아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가 큰 흐름에서 이렇게 또 눌릴 때 어느 선을 지켜주는지를 체크해보면 됩니다. 보니까 노란 색깔 선을 지켜주죠. 잘 지켜주고 나니까 주가가 다시 한 번 강하게 상승했고 주가가 한 번 눌릴 때 지켜주지 못하니까 한 차례 강한 하락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저항받고 하락하다가 돌파를 다시 한 번 성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 노란 색깔 선 위에서 잘 지켜주다. 드디어 강하게 한 차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의미 있는 큰 흐름에서 주가를 잘 지켜주고 큰 흐름에서 잘 지켜주고 나니까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이동 평균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드로 리튬의 의미 있는 선은 이 노란 색깔 선, 21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포착했던 이 자리도 보니까 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종목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선정 기준에 잘 부합을 했으면 이제 분봉상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분봉상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3분봉을 본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1분봉의 차트를 한 번 가져와 봤는데 1분봉을 보지 않는 이유를 먼저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가를 하락,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돌파할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돌파하는 구간에서 특히나 거래량이 시가에 발생했던 거래량 대비 최소 1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드디어 시가 대비 100% 수준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시초가를, 시가를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한 번 주가가 강하게 하락하면서 약 9% 정도 주가가 밀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이렇게 주가를 보게 되면 매수 타이밍을 잡게 되면 이렇게 가짜 상승에 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1분봉보다는 좀 더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3분봉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3분봉을 가지고 하이드로 리튬의 매수 타이밍을 한 번 잡아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3분봉에서의 주가가 240선 위에 위치해 있는지를 체크해야겠죠.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선이 240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초단기적인 시세보다 당연히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 아직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시가, 이 시가를 하락 이탈하는 것이 먼저 나와줘야겠죠. 이때 하락 이탈하는 것은 3% 내외의 하락 이탈하는 종목이어야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3% 이내에 하락이 나와주었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임을 이렇게 쭉 가져가다가 5장, 약 1시 반경에 어떻게 돼요? 시초에 발생했던, 시가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100% 그 이상, 거의 2배 가까운 거래량이 발생해주면서 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제가 앞서 그림을 그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 이 시가를 돌파하는 딱 이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되고 나서 종가상으로 양봉 캔들이 시가를 돌파해 있는 위치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시가가 이 자리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서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시가 거래량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이런 구간에서 너무 예를 들어서 주가가 VIA에 걸릴 정도로 약 10% 이상으로 강하게 너무 급등할 때 내가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서 중간에 이런 중간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다고 하면 매수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것은 장중에는 실제로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런 캔들이지만 장중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쓱 올라오는 형태가 나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 1차 매수를 진행했다 하면 우리가 2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바로 튀어오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1차 매수한 비중만을 가지고 그냥 수익 실현하면 된다. 1차 매수를 완료했으면 그리고 2차 매수까지 완료를 했다 하면 우리가 매도 타이밍은 1분봉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분봉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매수한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 나와줄 겁니다. 이 구간이 매수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와줄 때 하이드로 리튬의 경우에는 신고가 구간이었죠. 즉, 전고점 구간이 나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분봉상, 전고점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 수준을 목표가로 설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3% 이상의 상승이 한 차례 나와주는 이런 구간에서 1차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2차 매도를 언제 하느냐.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다. 또는 하락이 바로 나와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림을 가져가야겠죠. 근데 기다림을 가져가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석배렁 캔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가의 고점 구간에서 1분봉상 고점 구간에서 하락 시그널을 포착한 경우 가감없이 2차 매도까지 그냥 진행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N플러스의 종목을 보면서 이해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2N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26주 신고가인지를 먼저 체크해야겠죠. 보시면 제가 52주 신고가 52주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 중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6주를 보아도 충분히 26주 내에서 주가가 가장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 26주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에 부합을 하니까 다음으로 1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봉상 정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놓았죠.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있느냐. 주가가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 상단에 위치해 있는지를 체크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노란색깔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지지를 받아주고요. 지지를 잘 받아주니까 한 차례 상승. 또 하락세가 나와줄 때 지켜주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도 20일 이동평균선이 된다. 지금 현재 돌파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자리 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1봉상으로도 조건에 맞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기준에 맞는 종목을 선정했으면 분봉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겠죠. 바로 3분봉으로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3분봉을 보니까 주가가 바로 시가에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확인하기 전에 당연히 주가는 240선 위에 위치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시가가 한번 밀린 다음에 돌파할 때 시가에 발생한 거래량의 100%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해 주어야지만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 시가에 발생했던 거래량의 1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돼 이 자리가 바로 1차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바로 슈팅이 나올 때 짧게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한 차례 눌릴 때 이렇게 시가를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사진에 가려져서 나와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좀 없는 것이 좋다. 그래서 2차 매수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매도는 1분봉을 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1분봉상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사진을 좀 더 크게 가져와 봤는데 최초에 이제 매수를 한 구간이 이 검정색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첫 번째 매수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매수가 됐을 거고요. 그 구간에서 이제 평균 매수 상가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매도 타이밍은 어디가 되느냐 1분봉상 정고점 구간이 1차 매도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남은 비중을 가지고는 상승 추세를 계속 가져가다가 이 상단에서 1분봉상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긴 윗고리가 나오는 은봉이 발생하는지 또는 장대 은봉이 발생하는지 이런 하락 시그널을 체크한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이런 구간에서 빠르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CS 윈드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은 종목 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봉상으로는 조건에 부합이 되죠.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현재 해당 주의 주가 위치가 52주 내에서의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26주 신고가 이상의 그런 종목이라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1봉상 정고점을 돌파했느냐 정고점 구간 1봉상 정고점 구간을 돌파해 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의미 있는 이동 평균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 CS 윈드의 의미 있는 이동 평균선은 이 검정 색깔 선이에요. 보시면 이 검정 색깔 선을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밑에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주가가 계속 밀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검정 색깔 라인을 한 차례 두 차례 두드리다가 세 번째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깐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의 의미 있는 이동 평균선을 찾으면 되고요. 이 의미 있는 이동 평균선보다 지금 현재 주가는 당연히 한참 위에 있죠. 이 조건에 부합하니까 우리가 이제 분봉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러 가야겠죠. 보시면은 이제 시가를 바로 이탈했다가 짧게 바로 이탈했다가 바로 돌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가를 이탈했다가 돌파. 하지만 돌파할 때 이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거래량을 꼭 같이 체크해 봐야겠죠. 거래량을 보니까 어때요? 시가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우리가 돌파할 때 거래량이 더 적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최소로 설정했던 기준 시가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최소 1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살짝 돌파했다가 지속적으로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설정해드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 가지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가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거래량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낮춰서 좀 더 공격적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일봉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봉상으로 체크할 때 좀 더 기간을 짧게 잡고 설정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종목만 더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래 나노텍이라고 하는 차트인데 미래 나노텍의 주가를 한번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미래 나노텍의 주가를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간을 체크해본 건데 만약에 이 구간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상 이렇게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찾았고요. 다음으로 일봉상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조건을 보니까 일봉상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이 구간에서 짧은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 짧은 구간의 전고점도 강하게 돌파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체크할 게 이동평교선, 의미 있는 이동평교선을 찾는 건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큰 흐름에서는 검정 색깔 선 그리고 좀 더 작은 흐름에서 보니까 노란 색깔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눌릴 때 지켜주는 자리 그리고 잘 지켜주고 나니까 한 차례 급등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21선이 의미 있는 이동평교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봉상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도록 해야겠죠. 시가를 먼저 이탈한다. 시가를 이탈하는 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시가를 약 3% 내외 수준으로 이탈하는지를 체크하고 이 조건에 맞으면 이제 돌파 타이밍을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실제로 강하게 1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 매수한다. 물론 이 구간에서도 보니까 시가에 발생했던 거래량의 100%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졌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수를 했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차 매수 없이 1차 매수만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수를 했으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신고가인 종목은 3% 수준을 목표가로 설정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되고요. 1차 매도를 3%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2차 매도는 조금 더 전고점을 이제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켜보다가 이렇게 하락 시그널이 이렇게 강한 긴 장대 은봉이 1분봉상 나오는 이런 하락 시그널이 나와주는 타이밍을 2차 매도 타이밍으로 우리는 잡으면 좀 더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배웠던 캔들이라든지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당일 단타 매매법 특히 확률이 높은 시가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건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종목들 내일부터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서 당일 단타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도 제가 이런 조건에 맞는 종목들 있으면 설명도 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혼자서 이런 것들 찾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화면 하단에 나와있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공부도 하고 실제로 이런 종목들 조금 더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